자 여기에 우리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왔는데 장소가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생태자연공원인가 이름이 아마 그렇거든요. 여기서 한번 사진촬영도 하고 가족끼리 분수가 있네요. 풍차도 있고.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에 있는 동시에 자세히 자세히 돼요. 이곳은 장소가 안 됩니다. 이거 예쁘다. 눈만 한번 닿으면 여기 앉으면 되겠다. 아 예쁘네요 여기 생태공원 대총호의 생태공원 우리 소희가 언니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줘 소희야 손 한번 흔들어 줘 반가워 자 우린 여기서 그러면 사진촬영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예쁘네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분수도 있고